언니가 좀 먹으러 가! 오! 오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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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식이다, 용식이! 용식이!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안녕! 우린 아형고를 뒤집어 놓으러 왔고 해서 전화곤 나는 인사이더에서 가장 강한 남자 강스카이, 스트롱스카이라고 해, 안녕! 오! 안녕, 나는 인사이더의 홍일점, 유영이라고 해, 잘 부탁해! 어, 상대! 장덕수, 장덕수! 나는 겉으로 보면 아웃사이더이지만 인사이더, 홍일점이라고 해! 상대! 시즌이 많다! 상대, 상대! 저번에 왔을 때 보다 좀 더 편해지지 않았어? 전혀. 똑같아, 똑같구나. 더 어색해하는 것 같아. 김민현을 만나자고 그런가? 아니, 너 이러기에는, 너 이러기에는 딴 데에서 춤을 너무 췄다고 지금. 그 다음에 춤 하면 춤을 너무 춰다고 하자! 춤 어떻게 췄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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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엄청 retired. 어! 느낌이 있는데? 느낌이 있지. 있다가 동카인도 봐야지. 매력덩어리네. 동카이. 동카이, 음악 주세요. 모자 던져. 모자 딱 던지러요. 우리도 킥코인 한번 해 봐, 킥코인.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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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. 킥코, 킥코. 허리 돌리고, 허리 돌리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샤니카, 샤니카. 샤니카, 샤니카, 샤니카. 오! 섹시하게 해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보다 더 쏙쏙해 본인이. 자, 이제 강칼, 강칼. 강칼, 강칼. 강칼, 강칼, 강칼. 뭐야, 뭐야, 뭐야. 저 몰라요, 저 몰라요. 수분이 그냥 참된다 해도 안 돼. 강칼. 이거 이제 강칼가 마무리 지어야 돼. 강칼, 강칼, 강칼. 렛츠고. e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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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